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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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띠 돌 리 없는 레이디! 아! 왜요! 딩두야! 네! 내 심바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겨보이냐? 뭐냐? 원래 뻑스나 드셔. 안 그래도 방송에서 그거 메시지 읽었으면 전화할게요. 리얼브리 날 먹이고. 야 왜 애가 그거를 미쳤냐 진짜? 날 먹 나가서 그냥 꼴 좋다 그냥. 알아서 놀아. 레트 지금 거지야. 레트가 저번 달에 카드비가 진짜 많이 나왔다는 거야. 그럼 진짜 심해? 나 레트 메시지로 찍어볼게. 이 정도 아니야? 나도 나도 궁금해. 내가 그래서 레트님 이 정도면 코이겐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미쳐냐. 코레트 이대로 괜찮은가를 해야 한다. 핵도 없어. 핵도 없다고? 어허. 이거 오버야? 어. 훨씬. 어? 장난해? 얘들아 그만해! 그만! 그만! 야 나나랑 내가 쓴 거보다 저거. 아아. 맞아 이거 그거 생겼다 퀵셀론. 오 드디어! 1, 2, 3, 4 생겼다던데? 어? 1, 2, 3, 4? 1, 2, 3, 4? 1, 2, 3, 4? 요새 이상하다.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타이밍이 자꾸 생기해. 나나랑 1이라는 말을 못해? 1 해봐 나나랑 빨리.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으면 하라는 말. 아니 이게 아니라. 코렛 저거. 아니 나나랑 해봐봐 빨리. 기억했어. 기억할 거야. 1이라고 해 빨리. 나나랑 1푸래? 이걸로 해서 고로시를. 아니 빨리 해봐봐 나나랑 1, 1. 왜 그러는 거야 코렛드. 죽어. 코렛드 죽어봐야 해. 아니 진짜 못해? 1초 말에 죽어. 어 하는데? 아니 붙이면, 붙였을 때 약간 비벼지는 게 있어 발음이. 아 그래? 네. 전 개머리 아니야? 아니야. 나 그냥 평소처럼 인신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. 뭔 소리야? 내가 언제 평소처럼 인신공격하는 줄 알겠는데? 확인해. 확인하는데 랩차한테만. 왜? 너도 하잖아. 너는 되고 난 안 되냐? 내가 너한테 인신공격을 한 적이 있어? 없어? 그러면? 인간으로 안 보냐봐. 아니 내가 뭐라고 했는데 너한테 말해봐. 이걸.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없지. 솔직히 말해봐. 하나만 말해봐. 나보고 너는 생긴 게 어그로야. 내가 너한테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고? 아니 생긴 거야. 왜? 아니. 아 이게 전체시 꺼져 있네. 바로 자야 패드립 갈라 그랬는데. 까비. 아니. 역시 살아있구나 레트야. 예전펌 살아있구나 아직. 레트님 공대장이에요. 바운 준비하세요. 이거 내려오면. 나 줬어 언제? 아니 말했잖아. 아니 그냥 네가 하면 안 돼? 너 내 말 필터링하는 거지? 아니 아니. 나도 못 들었어. 나도 못 들었어. 아 말 안 했다니까. 내가 저 새끼 위에 상승점이네 그냥. 아니. 아니. 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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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. 아 진짜 억울해. 억울하면 너가 뭘 할 수 있는데. 아 아이 텅텅하게 내가 말했다 쳐. 알았어 우리가 잘못했어. 아우 진짜. 아우 고집 센 거 봐 진짜. 아우 그냥 고집만 센 거 봐 그냥. 리얼 리얼. 그냥 인정. 인정하지 그냥.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다. 처음에 할 땐 그게 진짜 분색이야. 근데 쿠쿠는 삐구랑 가는 거 추천. 아. 아니야 아니야. 삐구가 진짜. 삐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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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 못 알려줘. 나 못 알려줘. 다 빨리 먹어. 다 빨리 먹어. 안 돼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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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. 뭔데. 자. 뭐 뭐 뭐. 아 씨발 양보하다가 놓쳤네. 내가. 내가 때려볼게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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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이베키야 양보는 내가 병신이지. 내가 병신이야 그냥. 뭐름표? 내 뛰엄. 오늘은 왜 너 하냐고. 아 죽지라도 말던가. 아니 이게 이렇게 돼? 오 밥피감 따위 물방 이런 거는 가지 않는다. 너나 쓰는 거지 렛츠야. 혹시 상년. 상년지. 상녀자 상녀자. 주란이 예전 다이어리 다 보거나? 그럼. 나 아니면 갖다 버리는 거 같던데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그거네요. 너가 그걸 어떻게 아니? 너가 봤어? 너가 내 집을 봤어? 내 방을 보고 내 식당을 봤어? 봤으면 진짜 혼냈겠지. 딱 봐도 그냥 정리 하나도 안 했을 거 같은데. 어? 제가 제 집을 어디 풀고 레트네임이 왜 못해요? 저 통화 끌깝쇼? 절전하게 해. 이곳에 렌즈 챙겨. 어 춘향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아쉽다. 무슨 말 하지마. 근데 춘향님이 또 배그를 싫어하시니까. 근데 너 나랑 배그 하기로 했잖아. 너 언제 시발 안 한 거. 진짜 하지마 제발 그거. 미안한데 너 배그 딴 게 내가 깔라고 했어. 나 발로한지 4점 말고는 기억 안 나. 아니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봐. 너 배그 딴 게 내가 깔라고 했다고. 언제! 민규랑 너랑 나랑 통화할 때 다 배만 배가서 너 배그께 사는 거라고 했잖아. 민규 데려와 민규 데려와 민규 데려와. 3차 대면 해. 와 진짜 자기가 한 말을 왜 자기가 까먹지? 굿짜랄트님 저거? 어? 오 멋있어. 어? 와 이것도 멋있다. 왼쪽 왼쪽 왼쪽. 우와. 우와. 내가 뭘 본 거야. 여기야. 둘 둘 둘 둘. 둘 둘 둘 둘. 잠깐만. 잠깐만요. 아하하하하하. 아하하하하하. 누구야 이 병. 아하하하하하. 병중에 안 넘었어. 아하하하하하. 아니 불러야. 뭐 하는 거야 진짜. 아하하하. 앞장서 좀 대봐요.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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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난 중압자. 난 중압자. 당국이 있으면. 아하하하하하. 어 딸 필요로. 배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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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뺄어. 풍성과 있어. 근처에. 잡았어 잡았어. 나 나가는 거 뽑아가 나 찍어. 잡았어 나이스. 어때? 응 좋아 좋아. 어 나이스. 찾아봤어! 찾아봤어! 베이팅 베이팅 베이팅!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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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! 아!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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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만 더 내가 내가 야 얘 와중에 0 3 연 거야? 흥미 전투 점수 0 전투 점수 빠는 뭐 3대도 못 들었냐? 저 굿굿 얘들아 언제 올라올 거야? 아아아아 아 못 들을 거야? 아 지영아 개 징그러! 뭐야 걔 의미우개 아 그냥 아 뭐야 방금 완전 올라올 거야 얘들아 아 대기! 흥미자 막 날아서 아니 먹고서 나 사줘 으아아아아아악 아 놀랍 뭐 뭐하세요 두 분? 왜 내 코에 아 깜짝이야 그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